네 안녕하세요 야 온유야 네 너 어디야? 저요? 응 지금 스케줄 중이에요 녹화 있어서 아 녹화 있어서? 네 야 내가 지금 셜록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려고 해요 아 진짜요? 야 영상 보는데 너무 어렵다 야 이거 좀 와서 좀 도와줘 지금이요? 어 빨리 와 내가 안 돼 야 니가 나 사랑한다면 와야지 너가 입이 있는 사람입니다 형 아 그래? 야 이거 오늘 저 오늘 시간 될 게 없니? 아니 잠깐 시간 좀 내서 일단 스케줄을 보고요 가다가 한번 둘러 차라도 한잔하고 가 저 셜록도 셜록인데 저기 셀카 나랑 같이 하나 그냥 하나 찍으면 되지? 정민은 하나 남겨주세요 아 그래 정민해 다시 운이 알겠지 알겠지 좀 도와주 quoi 아 아